장관하실 때 그 분도 동북공정에 대항하는 한국역사학계의 입장은? 이덕일 씨도 있고, 그런데 이덕일 씨는 너무 많아요. 이덕일 씨는 대학 교수가 아니고요. 힘이 없습니다. 영국은 학자들이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인하대학이 그래서 지금 중부로부터 매년 5억씩 해가지고 7년간 35억을 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선사 편수에서 쓴 책이 있습니다. 조선사 35억 원이 있습니다. 그게 해방이 되고 지금 최신이 지났는데 아직도 번역을 안 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묵혀둔 겁니다. 왜 번역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배운 교과서이지 않습니까? 교과서의 내용하고 조선사 편수에서 쓴 내용은 얼마큼 다른가를 비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어디가 잘못된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하고 있는데, 번역을 해보니까 이미 조선사 편수이라는 것은 일본에서, 우리가 처음에 김인현 사건 이후에 한국사람들 역사가를 데려가서 초남선사 시가 구조선에서 누워져야 된다고 싸우죠. 그 점에 일본 교수, 근데 그때 기다려라 해 놓고 그거는 싹 빼고 해 놓은 것이 이병도 선생님이 그것을 고대로 해서 서울대학에 들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에 들었고, 고려대에는 강만열씨 출입학적과 같은 거고 고려대에는 신석호 선생님이잖아요. 신석호, 똑같은 계열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고 거기다가 우리나라 교과서 자체가 전노조와 교조와 이렇게 불러서 교과서 지금 아이들이 20세에 모은 아이들이 6.25라는 것이 북침이라는 사건으로 외국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또 다른 매목이 또 있죠. 거기다가 지난번에 국회에서 이 환당국이 얘기도 하고, 동무가 공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 사람도 불러내서 왔잖아요. 어느 스킬이니 뭐 하는 거 봤었어요. 유튜브에서 나오는 거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아니 그건 욕하게 해야 되죠. 그 좌파드, 자 뭐라고 그랬죠? 넥틱이 너무너무 강하게 좌편양 교과서를 하는 이상 동무가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라는 것도 괜찮다라는 주장인데. 그 좌편양 교과서 문제는 또 별도 큰 문제고요. 지금 오늘 이야기는 고대사 문제는 다 똑같은 것만 다 한 통 속에 하는 순간 역사로 볼 때는 그런데 좀 다릅니다. 이게 문제가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 애들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우리가 한 2년 됐습니다. 번역을 한지. 그랬더니 놀랍게도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 아마 다음에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우리 고려사 교과서에서 고려를 영토를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대략 원산에서 함흥 혹은 압록강에서 원산 이렇게 배우셨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 조선 왕조 때 조선에서 썼던 고려사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조선 왕조 때 썼던 고려사를 보면 우리 고려 국경이 만주에 비위 올라가 있습니다. 서출력이라든가 고려 때 그래서 이성계한테 최영 장군이 요동 수도권을 시킨 겁니다. 원래 고려 땅이었으니까 돌아가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냐면 한반도 다 고려 땅이 아닌 걸로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뭐하고 똑같은 얘기냐면 조선사 편지에서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70년 동안 누구 장단에 춤을 추고 있었냐면 우리 역사자 고려사대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는 게으르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타일적인 민족이라는 걸 머릿속에 낙인 짓기 위해서 쓴 교과서 그 교재 그대로 우리 애들을 갖게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애들 보고 너의 조상은 무능한 민족에 따라 끊임없이 세대시켜 온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에 대한 끔찍한 폭행폭력입니다. 단순히 애들 딱히 때리는 게 폭력이 아니라 자긍심을 무너뜨리는 게 얼마나 끔찍한 폭력입니까? 애들 보고 넌 너 못나서 못나서 그래 진짜 못나져요. 어른들이 죄이죠 어른들이 제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압니다. 제가 한번은 어떤 공대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공대생인데 매무웃을 봐서 붙을 수 있겠습니까? 붙더라고요. 얼굴을 보니까 성실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너는 당신이 가장 할 수 있어. 걔 딱 그랬어요. 3년 후에 붙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만약 그 자리에서 너는 안돼 그랬으면 걔는 꿈을 접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애들한테 할 수 있다. 너는 능력인 애들하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교육입니까? 그게 교육의 출발점인데 교육의 출발점에서 우리는 역사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너의 조상은 무능하고 무의력하고 남의 의존하고 사대주의의 쩌둔 민족이니까 그렇게 알아보라고 한다면 그 배운 애들이 자의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역사 광복의 차원에서 풀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저는 제가 거대한 독립수사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는 자긍식을 무너뜨리는 교육을 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폭력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애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거든요. 그 다음에 조상에 대한 자신감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전부 다 부정하게 만드는 폭력. 그게 그 폭력성의 본질은 일본이 우리한테는 폭력성이에요. 우리 일본이 우리한테는 위안부들한테 또 끔찍한 폭력성은 본질적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국내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국민들이 잘 모르는데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한민족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슈를 제기하면 빨리 소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주 규모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단순히 손자들이 할머니를 존경하라는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남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아니라 우리가 주도해서 세계를 평화롭게 만드는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계십니까? 반대하는 한 사람이 아니죠? 질문은 없지만요. 우리가 정해만 이끌리면 지금 지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지배당에서 정의적으로 하면 우리는 말살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방황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바로 우리 민족은 운과 성을 겸했다는 겁니다. 백제나 고구려나 강인한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그 강인한 민족이 남을 괴롭히게 해서 강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유 사상정과 홍익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강인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조이선인 같은 사람들은 남의 나라 지배하고 통참 전혀 관심 없었는데 남들이 우리 차도 없는 죽기살기를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옆에 부터에 조금만 우리가 증거를 받을 수 있던데 이제는 더 이상 후퇴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운역상을 뺏기면 한국이 좀 넘어가게 생겼어요. 더 이상 우리 물러섰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당경을 해야 됩니다. 당경을 하는데 중국보다 우리가 우월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화해하자라고 하는 화해 문화코드로 우리가 승리를 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무기는 역사적 정당성이라는 겁니다. 실천한 정당성. 역사적 정당성. 기숙기는 하지만. 역사적 정당성은. 그래서 집에서 많이 싸웁니다. 안 이런 거 이거 같고 싸우죠. 왜이냐니까. 저는 해당하면서 역사책을 싫어했어요. 역사책 매너가 수치. 한 번도 남의 나라를 나는 길 때는 결국에 가서 저의 종들은 우리나라는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범한 적이 없다. 다만 일본이 너네가 서양 운명을 먼저 들어와서 총으로 우리를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이게 작아졌다 얘기를 하는데 조기 맹급 때 3번 있잖아요. 홍삼인과 같은 명상 수행을 통해 마음의 평화 건강 회복. 그랬는데 우리 홍삼무망과 인간의 밸류나 정신문화를 밸류를 갖지 않은 다른 제 3자가 와서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조속 조속길사하고 프린스턴, 유노무스 펜슬베니아, 하버드 가서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한미 역사동맹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뭐냐면 한국이 우리 단독이 해물을 다 해야 되지만 당분간은 한미동맹이 필요한데 왜 미국이 우리한테 역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해 주실까 왜냐하면 중국의 팽창주의를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정부가 제가 이번에 국무성 포함 들어온 거거든요 이미 한미 역사동맹을 맺지 않았는데 한 50%는 찬성했습니다. 우리는 역사 면분이 있고 미국의 힘이 있습니다. 무력이 있죠. 두 개가 합하면 면분과 힘이 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미 역사동맹으로 중국의 팽창주의를 견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앞으로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이고 지금 저기 뭡니까 제가 한국에 가면 존스타키스 대학 학생들 10명이 대학 학생들 10명이 와가지고 강의 특강을 들으러 오는데 뭡니까 지금 미국 정부는 각 대학에서 이미 티벳, 신장 미국으로 이거는 중국의 역사를 보지 않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선전포 보죠. 하지만 그 역사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거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역사, 청나라 역사나 중국의 역사라고 가지치 않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이미 여러 대학에서 청나라는 중국 역사가 아닙니다. 신의 혁명할 때 손문이 만주족 오랑캐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자고 깃발 주고 나와서 한 게 신의 혁명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청나라는 중국이라고 보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갑자기 청나라가 중국이 역사되어 가지고 청나라가 지배한 티벳 신장이 중국 땅에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 탁자들 봤을 때 이거는 중국이 중국 역사가 아니라 남의 나락사를 중국이 뺏어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학계에서도 이미 역사문제로 이걸 견제하겠다는 걸 상당히 인식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장원에서 지금 뭐 남주의 나락에서 중국 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점점점 뻗어나고 어깨에다가 중국 땅이라고 일거에서는 한반도는 이미 옛날부터 마음속으로 중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마음 겉으로 말 안해서 그렇지. 이걸 반드시 잘라줘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힘으로도 해야 되지만 스스로 힘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한미 역사정당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는 미국에 없는 문화 자산이 있고 도덕적 명분이 있고 미국 힘이 있으니까 둘이 합하면 충분히 중국을 견제할 수 있고 중국의 전북 공정을 이제 포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저의 어젠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군무성이 얘기를 했더니 지금부터 그런 이해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한미 관계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미국은 공개적으로 저의 어젠다 지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속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미주 교포 사회에도 앞으로 동북 공정 문제에 태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서포터 우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정부 영향력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영향력이 없으신 것 같은 상태입니다. 저 같은 영향력이 저는 내일 떠나고 다음 주로 한국에 돌아가겠지만 김연환 선생님이 역사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하니까 약간 이 모임을 통해 가지고 계속 뭔가 좀 만들어내으면 좋겠다는 그런 조그만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미국의 힘을 어디서 서포터 우리가 자신의 힘이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 하지만 모자란 부분을 끌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미국한테 의전해서 안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도와야 미국도 도울 수 있죠. 그런데 명상 수행을 하나는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지금의 옛날 사람들을 사명자 같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대적할 수도 있었던 혼자 지금은 영역이지만 우주에게는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심 없이 우주의 기운을 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면맹만 있으면 아니면 지금은 다 그런 것들이 무슨 만화책인가 나오는 것이든지 뭐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애들이 많아 있었잖아요. 쌍국제나 이런 그런 지금은 다 옛날 얘기고 지어낸 얘기로 실제로 그 사람의 능력이 감소져 있는지 그거를 개발하는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해봐야겠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큼 개발이 될지 인간이 근데 제가 한 가지 재밌게 들어 본 얘기는요. 그 우리 뇌 있죠. 순간 뇌. 뇌가 뇌에 원래 할 수 있는 컵에 썼기에 4%밖에 못 쓴답니다. 인간의 모든 신체 책임을 다 쓴답니다. 나름대로 다. 진짜 맹장도 맹장에 기능을 한대요. 근데 이 뇌만 자기가 원래 할 수 있는 걸 못 쓰고 있답니다. 근데 그거는 원래 못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잠재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어 10% 20% 30% 쓰면 전에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어떤 지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겠죠. 그게 개발이 안 됐을 뿐이라고 본다면 근데 과연 어디까지 가능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해본 적이 없잖아요. 하가정 하천 문화가 16세기 다시 16세기까지 지금 여기 그 이후에 문화의 어떤 연결성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전혀? 삼조끼 같은 것들이 개선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가정 하천 문화는 홍산문화와 후대문화의 작가점 이식적인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채색토기 같은 거 네 근데 채색토기 측면하고 하가정 하천 문화에서는 아까 속과 멸치 같은 그런 것들이 가득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른 요소들은 공유가 되고 공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 혼자 생각인데 하가정 하천 문화는 전체 고조선의 일부였지만 전체를 대표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뭐 다른 이식적인 요소 이방 민족이 들어왔을까 그런 아니요. 이방 문화는 안지만 교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변형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박수로 말씀해 주셨지만 6월 달에 연세대학교에서 황당학회 학회 모임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도 만약에 그때 한국에 가시고 싶으셔서 학회에 참여하시고 싶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때 홍산문학도 방문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잡을까 합니다. 6월 달이죠. 저는 뭐냐면 저희 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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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은생들이 대학은생들은 나이가 50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회인들이 뭐 동아이본노상이들 그렇거든요. 정도에 여행사를 만들었습니다. 홍산문학만 다른 가정 여행사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번 다녀왔는데 저희 대학의생들은 제 방에 있는 쪽에는 13번 14번 갔다 왔어요. 홍산문학은 그 다음에 복귀대교수는 파괴를 길림자에게도 했고 복귀대교수라고 있습니다. 복귀대교수입니다. 대한민국은 길년에 반을 중독해서 삽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홍산문화를 잘 아는 사람도 우리과에 다 모여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를 만들어서 인원만 형성되면 답사를 가거든요. 얼마나 걸리든지? 160만원 정도 걸더라고요. 육박 7일입니다. 한국 출간이 육박 7일입니다. 160만원이 얼마요? 165만원을 타이트합니다. 타이트하고 법이 조회하시면 보고와 답사가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게 아주 빡세게 합니다. 뭐라 할까요? 빡세게라는 걸 말하지요? 타이트하는 입장이라면요. 7시간 쭉 가서 부적지에서 보고 그 다음에 또 5시간 쭉 이동하고 버스로 계속 이동합니다. 거기에 켈이도 상징이 있습니까? 켈 켈이라고요? 아키러스의 성함이 더 통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게 떠나죠. 이스라엘이 지금 T자로 되는 거죠. 서울이요. 이스라엘 서울. 이루살렌마 테라리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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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화내 화내 가면 가면 안될 것 같아요 뭐 아 지금 이건 인간의 평화 인간의 그 그 저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 사람 잘 따라가면서 뭐 지석이 해가지고 그런 문화는 만나면 안내요 근데 지금 남북이 통일이 된 일이 지금 목소리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아직 그 북한에 대한 정치 플랜을 전산 모르지만 이거 세워갖고 그거에 외국을 해야 되는데 누리게 해서 200명을 하여 해갖고 만일 무슨 감사해요 아니요 아라 давайте 통일이 되며 는 waving 널 해서 뭐 정치 구멍이 사구 다 트레이닝하는 것을 파트너해서 눈이 돼요. 눈이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는지. 도스틱스 지라시. 왜 케나실때 도스틱스. 너의 지라시적이 아니라 지라시적이냐 그거. 많이 있을 수 있죠. 미국에서.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지라시가 나는데 그건 너의 정권은 어떻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지금 프레임이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연세대학교에서 뭐가 쎈인가요. 6월 2일날 총기학회가 있습니다. 6월 2일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답사에 오실 뜻이 있으시면 인원을 구성을 하셔가지고 오시는 김에 연세대학교 선세계한단학회 학술회의를 참여하시고 그건 6월 2일입니다.